안녕하세요. 경선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에 너무 많이 좋아해 주셨던 이틀 리뷰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첫 번째 날에는 기본적인 스킨케어, 선크림, 파데 두 번째 날에는 역시나 파운데이션에 지속력 영향을 줄 수 있는 모공 프라이머, 파우더, 쉐딩, 블러셔 다 포함해서 지속력을 볼 건데요. 오늘은 특별히 파운데이션을 두 개를 사용해 볼 거예요. 짜잔! 이렇게 에뛰드하우스의 모닝광 쿠션과 샤넬의 이번에 새로 나온 쿠션을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이 모닝광 쿠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17년 베스트 파운데이션으로도 꼽을 만큼 굉장히 만족하는 쿠션이었어요. 얇고 촉촉하고 진짜 피부가 좋아 보이게 해주는 그런 느낌과 커버력은 없지만 그만큼 엄청 오래 유지되는 지속력 저한테는 정말 하나도 더럽게 무너지는 그런 게 없었다는 점이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샤넬 리뷰를 찾아보니까 모닝광이랑 느끼는 점이 너무 똑같을 것 같은 거예요. 커버력 없고 얇고 촉촉하고 좀 지속력 그렇게 더럽지 않은? 그래가지고 오늘은 한쪽에는 모닝광, 한쪽에는 샤넬을 바르고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리필 포함 18,000원과 리필 미포함 75,000원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케이스는 뭐 어차피 누가 봐도 샤넬 승이니까 네,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스킨 왜냐면 우리는 내일도 똑같은 조건에서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스킨케어를 써야 하거든요. 에센스 그리고 크림 그리고 선크림 그리고 저를 기준으로 이제 왼쪽은 에뛰드 오른쪽은 샤넬을 써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모닝광 근데 사실 제가 모닝광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렇게 얇게 발리고 리퀴드 컨실러를 따로 써줬을 때 지속력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뭐 커버 쪽에서는 사실 그렇게 특출되지 않아요. 혈관 그대로 다비치자 여기 코 옆에. 그냥 이게 원래 제 피부고 이게 모닝광을 해준 피부인데 그냥 딱 한 톤 정리된 느낌? 그리고 오른쪽은 짜잔 샤넬. 와 샤넬은 진짜 너무 보기만 해도 아 그리고 이게 그것도 있었어요. 이런 텐션 그런 것도 비슷해가지고 촉촉하고 얇고 커버력 없고 무너짐도 나쁘지 않고 텐션이고 근데 제가 직원분이 추천해주시는 색으로 싸우긴 했는데 색을 좀 잘못 싸운 것 같아. 그리고 모닝광은 일반 에뛰드 퍼프랑 똑같았다면 샤넬은 조금 더 약간 부들부들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흰색. 여기를 해볼게요. 아 이거 색이 안 맞아. 핑크빛이 조금 더 돌아요. 이거에 비해서. 아 근데 샤넬이 양 조절이 조금 더 쉽네. 이 퍼프 자체가 그리고 샤넬이 쿨링감이 있어요. 살짝 근데 제 기준 어차피 둘 다 커버력을 논할 건 아니에요. 둘 다 커버력이 없어. 근데 샤넬이 더 커버력이 없네요. 아 근데 이 쿨링감 너무 좋다. 그리고 에뛰드는 그런 게 좀 덜한데 이거는 뭐 수분 보호 어쩌저쩌고 해가지고 캡을 꽉 닫아놔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세워놓으면 내용물이 흐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샤넬에서 되게 복숭아 향? 이런 게 난다고 하고 그거는 맞는데 저한테는 너무 향이 좀 좀 강하게 다가오는 느낌이에요. 근데 진짜 둘이 쓰면 쓸수록 되게 비슷해요. 근데 진짜 오늘은 두 제품의 특성상 광 보이시죠? 광은 샤넬이 더 잘 나는구나. 근데 어쨌든 파우더를 안 하면 다 녹아내릴 것 같은데? 오늘 한번 더러움의 끝판왕을 모닝광의 제형이 조금 더 크리미하고 샤넬이 조금 더 워터리하면서도 더 묽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샤넬이 조금 더 두껍게 올라간 것 같아가지고 어 근데 저는 색상 차이가 엄청 심할 줄 알았는데 물론 나긴 나지만 엄청 심하진 않네요. 샤넬이 더 촉촉하고 더 물찬 표현 더 광 올라오는 표현이 되고 커버력이 에뛰드보다 조금 더 낮고 음 뭐 그 정도? 지금 시간은 5시 입니다. 그럼 저는 이제 파우더 처리를 하지 않고 뭐 눈썹 아이 메이크업 립 정도만 하고 오도록 할게요. 지금 15분 만에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고 왔고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아직까지 파우더나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눈화장이랑 입술만 이렇게 하고 왔고 어 지금까지는 피부가 굉장히 예뻐요. 근데 아직까지 샤넬이 더 촉촉하고 더 물찬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만큼 지금 머리카락이 샤넬 쪽에 더 많이 달라붙거든요. 불편해요. 근데 되게 겨울에 건성분들이 진짜 쓰기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광 나면은 진짜 피부 예뻐 보이니까 근데 제가 지금 좀 걱정되는 거는 여기서 이 광이 여름에 나가서 개기름 올라온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하는데 나가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잠깐 수산집에 갈 건데 맡기려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었고 방금 제가 한 밖에 30분 정도 나갔다 왔어요. 근데 진짜 햇빛이 장난 아닌 상태에서 잠깐 뭐 촬영할 게 있어가지고 계속 거기 서 있었는데 피부가 완전 녹아 내려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죠? 근데 이 샤넬의 광을 못 따라가네. 이게 어느 계절이냐에 따라서 약간 호불호가 갈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되게 건강해 보이기는 해요. 에뛰드는 그냥 딱 적당한 광과 피부표현 정도? 지금은 이제 오후 7시가 됐고요. 아직까지는 우와 근데 기름 올라온 것 같은데 여기는 기름 올라온 것 같아 여기가 그냥 딱 적당한 정도의 촉촉함? 지금은 가로수길에 도착해서 엄마와 브루클린 버거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왼쪽 얼굴하고 오른쪽 얼굴하고 다르게 똑같게. 좀 다른 것 같아. 뭐가 다른데? 오른쪽이 좀 뭐라 유분인 거야? 유분이라고 해야 되나? 광채라고 해야 되나? 좋게 말하면 유분인가? 이게 더 많아? 어. 화장품 다른 거 썼어? 솔직히 말해 엄마 아까 내가 하는 말 들었지. 아니 대답이 느린데? 아니 들었나 안 들었나 생각해보니까 안 들었어. 그래? 뭐가 기름이 올라온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뭐 오른쪽, 왼쪽 그런 말은 안 했잖아. 그래. 뭐가 그래요? 엄마 말한 게 그렇다고? 아. 근데 날씨가 확실히 더우니까 뭔가 여기 기름이 여기는 근데 기름이 올라오긴 해도 뭔가 그런 적당한 듯한 느낌이 있는데 보세요. 여기는 약간 이제 기름을 넘어섰어. 더워. 더워. 진짜 오늘 돌아버릴 것 같아요. 머리를 좀 좀 묶고 깔끔하게. 어. 매우 정갈한데? 좀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할게요. 우선 보면 진짜 무너진 거 한 개도 없어요. 우선 코 옆에. 저는 항상 무조건 코 옆이 제일 먼저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엑듀드 쪽은 진짜 하나도 무너진 게 없고요. 어. 샤넬은 살짝? 근데 이것도 진짜 수정 무조건 100% 가능한 정도? 음. 그리고 지금 보면은 문제는 이 기름기와 유분 이렇게 올라온 게 문제인데 솔직히 저는 이게 무섭진 않거든요. 무섭다기보다는 신경 쓰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무너짐이 없으면서 기름기만 올라온 거는 수정이 완전 가능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뜨거나 아니면 갈라지거나 아니면 몽글몽글 이렇게 생긴다거나 이러면은 그거는 수정이 정말 어려운데 이렇게 깔끔하게 무너지면서 유분만 올라온 거는 그냥 간단하게 파우더만 올려줘도 되기 때문에 한번 그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진짜 별거 없이 그냥 파우더를 이렇게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톡톡톡 해주면 그냥 이대로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완전 다시 이런 피부 상태가 됐기 때문에 유분기만 깔끔하게 올라오는 건 사실 저는 신경 쓰이지 않아요. 근데 수정을 하고 올려보니까 코 옆에 약간 굉장히 무너진 게 다른 파운데이션에 비해서는 곱지만 그래도 에뛰드랑 비교하면 살짝, 진짜 살짝 갈라진 게 있었거든요. 그게 파우더로 하니까 조금 더 극대화가 되긴 하네요. 이렇게 수정을 했는데 사실 내일 조금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은 내일 모공 프라이머, 워컨실러, 파우더 이런 거를 다 해서 당연히 이거보다 더 완벽해질 것 같은데 오늘만 해도 충분히 저는 완벽한 피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일 그 모공 프라이머와 파우더의 역할이 딱히 도드라지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내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선 오늘 첫 번째 날에 샤넬과 에뛰드의 그런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더 촉촉한 건 샤넬. 그리고 둘 다 커버력이 없지만 그나마 진짜 미세하게 그나마 더 커버력이 있는 건 에뛰드. 그리고 샤넬이 더 촉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훨씬 더 광이 더 차오를 수 있지만 겨울에는 모르겠어요. 겨울에는 이게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여름에는 오히려 너무 촉촉하면 이게 기름이 올라오기도 쉽고 그리고 더 답답해 보이는 촉촉하고 오일리할수록 답답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여름에 조금 답답해 보이는 그런 현상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패키지는 당연히 샤넬승 그리고 엄청 크진 않지만 샤넬의 쿨링감 이렇게 있었고 색상 면에서는 전에 에뛰드가 더 마음에 들었지만 색상은 너무 케바케라서 제가 말씀드리길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오늘 무너짐이 둘 다 없었지만 그 중에서 꼽으라면 저는 에뛰드가 더 무너짐이 없었거든요. 샤넬은 정말 괜찮긴 했지만 코앞에 아주 살짝 진짜 미세하게 갈라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어가지고 둘 다 마음에 들었지만 오늘은 에뛰드가 더 마음에 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고 일어나서 내일 다시 만나기로 해요. 안녕! 여러분 제가 또 바보같이 시간을 말씀을 안 드렸더라고요. 지금 이거 다 방금 한 5분 정도 찍고 그리고 씻으러 가려고 하던 참이었는데 지금의 시간이 딱 12시 5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파운데이션을 바른 이후로 정확히 7시간이 지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빠뜨린 게 이 아이메이크업 밑에 눈가 주름의 끼임인데요. 지금 보시면 에뛰드 쪽은 이게 지금 카메라에선 안 보일 것 같은데 솔직히 살짝 있거든요. 아주 살짝 있어요. 진짜 살짝 있고 샤넬 같은 경우에도 살짝 있어요. 있는데 저는 이거는 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코 옆에는 살짝 에뛰드와 샤넬의 차이가 있었는데 눈 밑에 주름에 끼이는 거는 둘 다 뭐 살짝 끼이네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둘 다 너무 촉촉한 제형이어가지고 이거보다 더 낄 줄 알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양을 하나 그래도 끼임이 살짝 있었다는 거 그러면 우리는 오늘 진짜 자고 일어나서 내일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두 번째 날입니다. 얼굴이 완전 땡땡 부어있어. 지금 또 늦게 일어나가지고 마사지고 뭐고 할 시간도 없이 띵띵 부어있는데 오늘은 뭐 지속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라이머, 파우더, 컨실러, 쉐딩, 블러셔 이런 거 다 하는 날이어가지고 스킨케어랑 선크림까지는 어제랑 동일 제품으로 동일 조건에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하고 왔고요. 이제 저는 프라이머부터 사용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모공 프라이머를 아, 그래도 오늘은 파우더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낫네요. 어제는 너무 끈적여가지고 특히 샤넬 쪽이 너무 끈적여서 어, 오른쪽에는 샤넬 다크닝은 둘 다 그렇게 막 엄청나진 않았는데 에뛰드가 살짝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정도? 역시나 수분감 대박 오늘도 에뛰드 다 썼어 에뛰드 이 와중에 이렇게 해줬고요 그리고 컨실러 항상 제가 하는 방법 그대로 해줄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모닝광을 쓸 때 전 항상 커버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리퀴드 타입의 컨실러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안쪽을 항상 정리를 해줬거든요. 그러면 이제 딱 자연스럽게 바깥쪽은 얇게 얼굴에 돋보이는 중앙 부위는 커버력 있게 그리고 그리고 컵으로 밀착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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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력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파우더 피부 표현은 제가 진짜 마음에 들게 됐어요. 이렇게 저는 피부 메이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걸 하고 왔고 이제 아이메이크업을 하고 오도록 할게요. 짜잔! 이렇게 저는 메이크업을 하고 왔고요. 그냥 되게 솔직히 표현 자체는 무난무난해요. 왜냐하면 어제는 굉장히 물광 있는 그런 피부였지만 오늘은 지속력을 위해서 파우더 처리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막 건조하지도 않고 그렇게 촉촉해 보이지도 않는 근데 파우더 처리를 똑같이 해줘도 여기가 더 샤넬이 더 촉촉해 보이긴 하네요. 그러면 저는 지금 치과의 늦은 관계로 빨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봐요. 제가 아까 나올 때 시간을 말을 또 또 또 안 했더라고요. 나올 때가 어제랑 똑같은 시간 5시였고 지금은 7시 20분입니다. 7시 20분 지금 피부는 너무너무 멀쩡해요. 지금 그냥 딱 괜찮은 정도? 안녕하세요. 제가 왔습니다. 지금 시간은 이제 저녁 12시가 됐고요. 오늘도 제가 5시에 나갔기 때문에 지금 7시간이 지난 상태예요. 우선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자면 에뛰드의 쪽! 굉장히 멀쩡해요. 약간의 유분기가 올라오긴 했지만 어제에 비하면 유분기가 확실히 덜 올라왔고 그리고 여기 코 주변 무너짐을 한번 볼게요. 보이세요? 무너짐이 없어요. 왜냐면 지금 반대쪽 샤넬 쪽을 보면 코 옆에 살짝 갈라짐과 끼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봤을 때도 무너짐이 없고 샤넬에 비해서도 무너짐이 없어요. 그리고 눈 밑에 오늘은 끼임을 한번 볼게요. 에뛰드 쪽 끼임 우선 하나도 없어요. 근데 샤넬 쪽 끼임 보이세요?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유분기가 올라온 것도 확실히 샤넬이 더 촉촉해서 그런지 유분기가 더 많이 올라왔죠. 에뛰드는 살짝 코 옆에 뭐 유분기 정도? 샤넬이 살짝 눈 밑에 있는 것 같긴 한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샤넬이 더 올라왔어요. 그리고 코 옆에 무너짐이나 끼임도 다른 파운데이션을 비교하면 월등히 우수하지만 두 개를 상대적으로 놓고 본다면 샤넬이 살짝 있다는 거? 그리고 뭐 이만은 너무 멀쩡해서 확실히 제가 두 개를 비교를 해보니까 정말 비슷해요. 커버력 없고 촉촉하고 얇고 무너짐 예쁘고 진짜 전체적으로 비슷해서 비교하기가 좀 약간 애매한 것도 있었기 때문에 집에 와서 좀 이거를 쓰면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우선은 파운데이션의 기능적인 면부터 지속력! 둘 다 좋았지만 기름이 올라오는 거는 샤넬 쪽이 더 기름이 조금 더 빨리 그리고 양도 조금 더 많이 올라왔다는 거 그리고 무너짐도 다른 파운데이션을 비교했을 때 제형이 얇기 때문에 정말 예쁘고 안 무너지는 편이었지만 두 개를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에뛰드가 더 우수했다는 거 대신에 무너짐보다는 주름의 끼임을 비교했을 때는 좀 상대적으로 상관없이 샤넬이 주름 끼임이 좀 있었어요. 그냥 다른 종류의 파운데이션하고 비교를 해도 그냥 평범한 파운데이션 정도의 그런 주름 끼임이 있었습니다. 촉촉함! 촉촉함은 샤넬이 훨씬 더 촉촉하고 그 촉촉함과 물광을 끌어올려 내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샤넬이 훨씬 더 내 건성분들에게 잘 맞을 것 같지만 지금은 여름인 걸 고려해서 조금 물광 돌고 촉촉해 보이고 광나고 이러면은 자칫 기름으로 보이면서 답답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계절의 차이나 선호도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냥 두 개를 놓고 보면 샤넬이 훨씬 더 촉촉하다는 거 그리고 색상! 색상은 에뛰드의 파운데이션도 로지샵 치고 굉장히 다양하게 호수가 나오기 때문에 에뛰드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샤넬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요. 이거는 그냥 조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의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에뛰드는 옐로우 베이스 쪽에서 조금 더 컬러가 예쁘게 나온 것 같고 샤넬은 핑크빛, 복숭아빛에서 조금 더 예쁘게 나온 것 같아서 그것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커버력! 커버력은 다른 파데에 비하면 정말 없는 편이죠. 진짜 없는 편이긴 하나 약간 에뛰드나 샤넬이나 제 기준 도친개친이에요. 근데 굳이 두 개를 비교를 하자면 에뛰드가 조금 더 커버력이 있어요. 아주 살짝! 진짜 미묘하게 살짝 에뛰드가 더 커버력이 있습니다. 그 밖에 볼 수 있는 건 우리가 쿨링감, 어플리케이터, 디자인, 가격 이런 게 있겠지만 우선 쿨링감! 쿨링감은 에뛰드는 쿨링감 같은 거 없어요. 대신에 샤넬은 쿨링감이 있고요. 어... 어플리케이터는 에뛰드는 그냥 기존에 무난무난하던 그런 아모르포아시픽의 에어퍼프였다면 샤넬은 조금 더 흰색에 깔끔하고 그리고 그 뽀송뽀송한 퍼프 자체는 굉장히 보송보송하지만 발랐을 때 훨씬 더 윤기를 살려주는 그런 퍼프였고 그리고 디자인! 디자인은 에뛰드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세워져 있건 누워져 있건 뭐 내용물이 세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샤넬은 직원분의 말씀을 빌리자면 이게 세워놓거나 눕혀놓거나 하면 제형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약간의... 음... 그걸 뭐라 그래야 될까? 이렇게 내용물이 밖으로 세워져 나오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제형 자체가 그나마 에뛰드가 샤넬에 비해서 조금 더 크리미한 느낌이 있고 샤넬이 훨씬 더 묽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더 세어 나오기가 쉬운 그런 제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말 안해도 아시다시피 네, 샤넬이 훨씬 더 비싸고요. 리필도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제품의 그런 네임밸류, 네임밸류 따져 봤을 때는 뭐 샤넬이 절대... 적으로 압승이죠. 음...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이틀 리뷰는 좀 더 신박하게 같은 제형이라고 느껴졌던 에뛰드와 샤넬을 반반씩 리뷰를 해봤는데요. 제가 리뷰를 해보니까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약간의 차이점이 느껴져서 재밌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뭐 그냥 개인적으로 보고 싶은 리뷰나 아니면은 뭐 이거랑 이거랑 비슷할 것 같은데 뭐가 다를까요? 이런 거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도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